1. 절대 긍정의 법칙 스님 오늘은 여러분들께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해서 또 본문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이 남편이 긍정적으로 밝게 잘 풀릴까 그래서 거기에 관한 노래를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성이 너무 좋아서 매주 안 부를 수가 없네 자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에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스님이 본문할 내용이 절대 긍정의 법칙인데 아니 스님 절대 긍정의 법칙이라는 법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동반자라는 가요를 부르십니까 따라하세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 긍정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내 마음속에는 행운과 행복과 좋은 운이 같이 동반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행운과 행복과 좋은 운이 항상 동반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동반자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절대 긍정의 법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들이 나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삽니다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건 절대 긍정이 아니에요 어떤 게 절대 긍정이냐 몸과 마음과 영혼도 긍정이 돼야 돼요 말은 긍정입니다 나는 참 긍정적이다 하는데 인생은 긍정적인 게 아니면 그 사람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산 겁니다 절대 긍정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긍정적이고 내가 몸과 영혼과 혼이 긍정적이라면 내 인생도 절대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시집장과 못 가고 40살 50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남편이 하는 일마다 부도가 나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3년 고개가 있었어요 3년 고개 이 3년 고개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25살 되는 청년이 3년 고개를 가게 되었어요 3년 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 3년 고개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25살 꽃다운 나이에 그치요 25살 꽃다운 나이라니까 법담선님 법담선님은 몇 살이세요 많이 몰라요 그럴 때는 이런 노래 하나 생각납니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그러면 나이는 안 가르쳐도 됩니다 띠는 무슨 띠입니까 내 띠는 가르쳐드릴게요 띠는 따라하세요 꽃띠 꽃띠입니다 법담선님의 띠는 꽃띠입니다 3년밖에 못 사는 이 3년 고개가 있어가지고 25살 되는 청년이 조심조심 3년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면 실수를 합니다 선임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면 대박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심해서 왜 25살 넘어지면 28밖에 못 사니까 3년밖에 못 사니까 조심하다가 돌풀이 그냥 넘어졌어요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3년밖에 못 산다 내 28살 이 세상을 마감하더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한 80대 노신사가 지팡이를 치고 지나가는 노신사가 그 광경을 보더니만 자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통곡을 하는가 예 어르신 제가 여기에서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앞으로 3년밖에 못 삽니다 너무 인생이 괴롭고 허망합니다 그러자 중앙 노신사가 젊은이 젊은이는 왜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활하는가 3년 한 번 넘어지면 몇 년밖에 못 산다고? 3년 그러자 3년밖에 못 삽니다 그럼 두 번 넘어진 몇 년인가? 6년 그럼 세 번 넘어진 몇 년인가? 3년 대답 참 잘하시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젊은이가 그 3년 고개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90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인생을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촉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역경이 도래했을 때 아이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고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생길까? 잘 들으세요 위기를 넘기면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난은 대공득의 전조다의 말입니다 큰 나는 큰 공득이 오기 위한 바로 전조다 고맙습니다